되는데 잘 먹었고 갑자기 렌즈가 없기 때문에 밥먹어 넣어서 찍어서 먹겠습니다 앞톤에다 되었어요 앞위에다 아까 딱딱했는데 그래 한 번만 넣었지 많이 먹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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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좋아가지고 잘 안먹는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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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달다 어우 찹쌀에다가 찹쌀 맛있네요 또 이거 잘 나왔네. 남은 것 같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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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